안녕하세요. 검단입니다. 박테리아를 투여하거나 카본소스, 리액터 등 다양한 형태로 어항의 뉴트리언트를 관리합니다. 뉴트리언트를 관리하는 이유는 어항 안에 영양분이 많아지면 이끼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만큼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져 물고기 역시 질병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뉴트리언트를 관리하는데 또 다른 이유로는 산호의 성장, 발색, 그리고 이끼 제어입니다. 영양분이 낮아지면 이것을 빈 영양화로 불립니다. 그리고 빈 영양화 상태에서 영양분이 더 낮아지면 극빈영화 또는 초빈영화라고 하는데 ULNS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ULNS는 울트라로울 뉴트리언트 시스템으로 보통 베를린이나 자벨르 방식이 아닌 박테리아를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프로바이오틱 용법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빈 영양화는 울트라 단어를 뺀 LNS로 불립니다. 빈 영양화가 되면 우선 장점으로는 이끼 성장이 억제됩니다. 이끼가 박멸되는 게 아니라 번식되는 속도를 늦추거나 억제하는 역할이니 이끼를 없앤다고 빈 영양화를 시도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명력이 강한 이끼조차 말라간다면 산호는 절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없습니다. 이끼 성장의 억제를 통해 나머지 영양분을 산호에게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총과제를 투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끼가 발생되는 지역을 청소해줘야 합니다. 보통 6개월 이상 이런 방법을 취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끼가 현저히 줄어들거나 이끼가 있더라도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산호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빈 영양화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전제로 말씀드려야 할 것은 산호의 성장은 아크로와 같은 경산호에 해당하며 레더와 같은 소프트코랄이나 LPS 종류는 빈 영양화보다는 부영양화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질, 인산염 역시 상대적으로 높아야 레더의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용어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해수에 관련된 카페나 사이트를 찾아보면 인풋, 아웃풋을 얘기합니다. 인풋이란 어항의 영양분을 증가시키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어항에 직접 투여하는 물고기 먹이나 산호 먹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항에 직접 투여하는 게 아닌 스키밍을 드라이하게 하거나 양말 필터의 교환 주기를 길게 하거나 양말 필터를 빼는 행위도 역시 영양분을 증가시키는 행위이므로 인풋에 해당합니다. 어항에 투여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인풋으로 이해하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카본소스 같이 질산염과 인산염을 낮추는 용도인데 어항에 투입하는 경우 영양분이 낮아지는 효과이므로 이것은 인풋이 아닌 아웃풋에 해당합니다. 아웃풋은 박테리아, 카본소스 첨가이거나 리액터를 사용하거나 스키밍을 웹타게 하는 행위입니다. 인풋에 반대로 양말 필터의 교환 주기를 짧게 하는 것도 아웃풋에 해당합니다. 조금 더 심화 버전으로는 리턴모터의 세기를 조절해 물의 순환량을 기존보다 많이 하면 아웃풋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산호 먹이를 투여했는데 리턴모터의 세기가 약해 순환량이 약하면 어항 내 정체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영양분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순환량을 증가시키면 상대적으로 어항 내 정체되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아웃풋에 해당합니다. 조명 역시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데 기존보다 광양을 세게 하면 아웃풋에 해당하고 광양을 낮추면 인풋에 해당합니다. 빈 영양에서 판단하는 건 보통은 질산염과 인산염의 수치를 보고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질산염이 0에서 1ppm이고 인산염은 0.03ppm 미만으로 판단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테스트 킷으로는 매우 낮은 수치를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나체코나 셀리퍼트, 아쿠아포레스트 같은 제품은 다소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정말로 빈 영양화 상태다 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밀 기계가 아닌 이상 어렵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 물성치를 따로 측정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icp 테스트로 40에서 60달러로 비용을 지불하면 이메일로 매우 상세한 데이터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어렵지만요. 잡소리이지만 이럴 때 해외 리퍼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테스트 킷으로 측정했을 때 0ppm이 나오더라도 안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니 참고용으로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질산염이 1ppm 미만이고 인산염이 0.03ppm 미만이면 매우 낮은 영양분일 수는 있으나 자연에서 서식하는 경산호초에 비하면 매우 높은 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산호 위주의 어항이라면 베를린 방식과 같이 네이처 시스템보다 각종 첨가재를 투여하는 프로바이오틱 용법이 조금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SPS 산호들은 레더나 LPS에 비해 빈 영양화 환경이 좋으며 인산염이 높은 경우 성장면에서 감소 추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SPS는 딱딱한 산호처럼 경화 속도가 중요한데 인산염이 높으면 경화 속도 역시 낮아진다고 합니다. 아크로는 주산셀러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90% 이상 에너지를 공급받고 나머지 10%는 섭식 활동을 통해 얻는다고 합니다. 주산셀러와 아크로의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제작해 업로드하겠습니다. 어쨌든 주산셀러의 밀도가 높아지면 갈색 느낌으로 일명 똥색 산호로 바뀌게 되는데 빈 영양화가 되면 주산셀러의 밀도가 감소되고 산호 본연의 색이 나타납니다. 그 상태에서 아이언, 요오드, 포타슘 등을 첨가하여 색을 강화시키는 용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산호는 예전에 구매한 옐로우 아크로포라인데 요오드와 포타슘을 밀양으로 조금씩 첨가해 붉은 계열이 돋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밀양원소를 투입해 색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말 그대로 밀양원소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첨가하는 경우 산호에게 오히려 안 좋은 영양을 줄 수 있으니 소량만 첨가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레더는 둘 다 동일한 레더입니다. 하나는 영양곤이 풍부한 상태이고 밝게 보이는 레더는 극빈 영양화 상태입니다. 아크로 뿐만 아니라 레더 역시 영양곤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둘 다 무엇이 좋고 나쁘다라는 건 없고 리퍼의 취향에 따라 레더 역시 색을 다르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빈 영양화가 심해지는 경우 이처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제페니즈 레더인데 하나는 일반적인 어항 상태였고 또 하나는 극빈 영양화 상태였습니다. 레더의 텐타클만 봐도 뒤가 보일 정도로 투명히 가깝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만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우선 극빈 영양화인 ULNS의 경우는 적은 수의 물고기나 소량의 인풋과 그에 따른 철저한 아웃풋으로 조절합니다. 먹을 것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계획된 첨가만으로 산호의 발색을 유지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계획만 잘 된다면 파스텔톤의 아름다운 산호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웃풋이 철저하지 않다거나 첨가실수로 산호 모드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리퍼들의 말을 빌리자면 외줄타기입니다. 이유는 아까 언급한 주산슬러의 밀도 때문인데 ULNS 상태에서 조금 더 영양분이 고갈되면 주산슬러를 모두 방출하고 산호는 죽습니다. 또는 강한 조명으로 인해 블리칭이나 팁 버닝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해수어왕의 기본편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SPS에 관련해서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ULNS의 대략적인 물성치는 질산염, 인산염 모두 0ppm입니다. 염도는 33ppT이며 칼슘은 410ppm, 마그네슘은 1220ppm입니다. 알칼리니티는 7정도를 유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질산염과 인산염이 0ppm이지만 정말 0ppm이 아닌 측정이 거의 되지 않는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측정하는 물성치는 우선 산호와 이끼가 소비하고 남은 나머지 값을 측정하기 때문에 테스트 키드에서는 0ppm이지만 본래는 이것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산염이 0.03ppm이 나왔다면 이것은 이끼와 산호가 소비한 나머지 값이기 때문에 인산염의 농도에 따라 시안호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극빈영화에서 조금 영양분이 있는 상태로 빈영양화 단계이며 LNS로 불립니다. LNS의 경우 질산염은 0.25에서 0.5ppm이고 인산염은 0.03ppm 미만입니다.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셀리퍼트의 질산염은 색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0.5ppm이라는 걸 구분하기엔 어렵습니다. 그래서 0ppm에 가깝다면 대량 맞습니다. 염도는 ULNS와 다르게 35ppt를 유지하고 칼슘은 430ppm, 마그네슘은 1280ppm입니다. 알클랄리니티는 8로 유지합니다. ULNS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지만 ULNS와 동일하게 권장하는 물성치일 뿐 꼭 지켜야 할 필요는 없으며 산호의 상태를 보며 판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LNS는 언급한 물성치처럼 질산염과 인산염이 낮은 농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ULNS보다 조금 더 건강한 어항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ULNS에 비해 파스텔톤의 산호 상태를 만들기엔 다소 어렵고 반대로 진한 색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한 색감이라는 것은 주산셀러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입니다. 산호는 적당한 영양분과 조금 높은 칼슘, 마그네슘, 알칼리니티를 유지하면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물고기의 수에 대해서도 자유롭습니다. 물론 물고기 수에 따른 여과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 물고기 배설물 뿐만 아니라 그만큼 물고기의 먹이도 더 투입되기 때문에 여과력에 영향을 주는 수류 역시 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질산염과 인산염의 비율은 14대 1에서 500대 1의 비율이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ULNS보다 쉬워 보일 수 있으나 반대로 질산염과 인산염의 비율이 깨진다면 산호의 면역반응이 떨어지고 시아노가 발생되거나 물고기의 세균 감염 확률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레드필드 비율에 따라 질산염과 인산염이 감소되기 때문에 질산염과 인산염의 증가폭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빈 영양화 단계는 어학 유리를 보고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니 참고용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빈 영양화가 아닌 적당한 영양분이 존재한다면 보통 2, 3일 단위로 유리를 닦아야 되는 수준으로 이끼가 형성되며 빈 영양화가 단계이면 일주일에 1회 닦는 수준입니다. 빈 영양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사실 빈 영양화는 모든 리퍼들에게 필수 요소는 절대 아닙니다. 저 역시 빈 영양화가 아닌 영양분이 풍부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빈 영양화에서 관장하는 질산염이 0.5ppm 이하인데 저는 질산염을 가급적 10ppm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발색면에서는 떨어질 수 있으나 반대로 산호가 성장할 때 스킨이 조금 더 두터워지거나 굵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빈 영양화가 마냥 좋은 것도 아닙니다. 빈 영양화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조명, 수류모터, 리터모터, 스키머 이외에 다른 장비 또는 첨가제가 다소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금전적 지출이 발생하며 게으르면 하기가 어려운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빈 영양화를 유지하여 산호의 발색을 보게 된다면 그 역시 성취감이 있습니다. 저 역시 발색을 낼 수 있는 수준의 실력은 아니며 발색을 낼 수 있는 것은 어항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아집니다. 어항은 가급적 1200 이상 되는 어항이 좋고 45큐브 이하의 어항은 고수가 아닌 이상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빈 영양화를 유지하려면 프로바이오틱 용법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다음편부터는 제우빗, 레드씨 등 각 제품사에서 추천하고 권장하는 프로바이오틱 용법에 대해 영상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